네, 이렇게 해도 잘 자요. 얘는 그냥 어디서든 자. 오늘은 캠을 도도캠으로 하겠습니다.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용하잖아요, 저도. 그래도 좀 힘들어요. 완전 돼지 같죠? 어때요, 지지배? 네.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 방송할 때는. 근데 이미 너 저렇게 자고 있었나? 아니, 제가 방송 켜기 전에 배 아파서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원래 땅바닥에 자고 있었는데, 일단 화장실에서 똥 싸러 간 때 침대에서 자고 있네요. 그래서 내 쪽 귀가 좀 사려서 그냥 나섰습니다. 잠깐만, 그냥 마치고요. 하지만, 안해? 헉, 아, 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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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랄실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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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 그리고 아까 엘리트들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3화까지 봤어요. 아, 벌써부터 자국적이야. 큰일났어, 지금. 벌써 3명이서 하기 시작했어 진짜 자극적이야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봐야 되는데 귀엽다 그쵸? 게요 난 게임 알림 빙빙 사진 열심히 자고있어 보이죠 아 아 아 아 캠캠한 거에요 핫스톤 뭐야 아니 이 시간에 롤렛을 롤렛을 잠깐만 이게 뭔일이야 삼윤아 아니겠지 어 흑꽝 감사합니다 나 심장 두근댔잖아 벌써 이 새벽에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삼윤꽝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게 더 잘 나오는건가 진짜 무서웠어 솔직히 방금 방음부스에 천원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방음부스를 사야 새벽에 방송을 하지 빠스님 안녕하세요 아니 김칫국 마시게 별세계는 왜 뜨는거냐구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감사합니다 K1님 빠스님 하이 맞아요 근데 방음부스에 있으면 새벽에 방송해도 아시죠 근데 혼자 방송해야지 미미님이랑 미미님 미미님 테두리 소리 못지으나 별세계 진짜 왜 뜨냐 근데 개웃기는 맞다 트윕이랑은 저 방음부스 사기 안돼서 아시죠 트윕도 200만원 떼어놓을까 400만원 벌겠습니다 여러분 저 원래 일요일날에 삼겹살 먹방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먹방 딱 다른걸로 바꿔도 돼요 꼬들먹 먹방하고 싶어요 페리칸 꼬들먹 뭔가 생각보다 좀 귀찮을 것 같아서 아 맞다 그리고 먹방은 여러분 제가 편집을 좀 바꿨거든요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 어떻게 편집했는지 제가 올리긴 했거든요 내일 1시에 예약을 해놨는데 1시에 예약을 할건데 이게 괜찮은지 한번 지금 봐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말하는거 최대한 없애고 먹는거 위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잘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아 맞다 썸네일도 이걸로 만들었어요 썸네일 그냥 뭔가 딱 먹방 썸네일 느낌이야 이거 엄청 빨갛잖아 진짜 떡볶이 매운맛 같지 않아요? 이거 떡볶이 오리지널이라서 더 안 매워가지고 사실 더 맵게 해도 될 것 같아 떡볶이 먹을게 여러분 근데 저 2025년엔 다음 부수석이 채워질까요? 한 달에 10만원씩 한 달에 10만원씩 모른다 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저거 목표 날짜 보이죠? 2025년까지 여러분 힘내주세요 한 달에 10만원씩 한 달에 10만원씩 2년 롤렛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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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밤이가 밤이 피보 타임이에요 꼭 감사합니다 잠이 있다가 안식을 꾸준히 하신다면 가능해 가능할 수 있어 어 나 판령님 판령님도 잠을 진짜 안 주무시는구나 아까 메이플 하실 때도 있으셨는데 지금도 있으셔 어 와 K1님 또 가시나요? 올라갔어 등등 아 무서워 어 꽝 감사합니다 꽝 나올 때 삐.. 수레 하나 내고싶다 삐... 아 오케이 이제 꽝 나올 때마다 내가 삐... 이래야겠어 원래 야골라야 좋은 좋죠 아시죠? 낯반이 바뀌었어. 아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도도를 내쫓을까요? 이렇게 그냥 놔둘까요? 뭔가 좀 시끄러울까 봐 미안하네 도도한테 어차피 뭐 이름 불러도 귀도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주 잠에 빠진 것 같긴 해요 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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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코대줘 어 움직여 움직여 꼼지라 꼼지라 아 이거 유튜브에 올려 오늘 하루종일 도도 켜놓고 풀영상 올려 도도 잠방 어때요? 나쁘지 않죠? 아무거나 올려 어 시작했다 잠방도 뛰어 뛰어 꼬리에서 뛰는 중 멈췄어 멈췄어 잠 깼다 그냥 꿈 깼어 꿈 깼어 지금 뛰는 거 멈췄어 다시 뛸 거 같은데 안 일어나는 게 더 신기해 내가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하는데 어 이거 수정해야겠다 나 CCCT를 삭제해 미미님 따라 해야지 이걸로 바꿔야지 어 됐어 어 됐어 이거 안 되네 어 됐다 미미님 이렇게 했어요 다 됐어 다 됐어 이리와 다 됐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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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때마다 깨끗하고 보세요 깨끗합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도도가 산책을 못해요 산책만 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산책하다가 아파서 이제 산책 안 시키려고 무서워서 도도가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시키겠어요 집에 있는 게 행복이다 영준이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김밥 먹방 할게요 집에 엄마가 만들어줘서 김밥 엄마가 아침에 김밥 한 거 했거든요 집김밥 집김밥 육개장 사발만이라 호르복하면 짱일텐데 밤생불 왜 밤생불이에요 나 배고파 뭐라도 할까? 게임이라도 할까? 그 택밤한 거 왠지 오 오 여행 그 택밤하며 내 택밤하며 앞으로 맞아요 저 그래서 게임을 받았어요 제가 오박국두랑 이상한 게임을 받았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여러분 오박국두를 싸움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미소TV 그냥 장난인 거 아시죠? 그냥 해봤는데 인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교란 게임이 뭐지? 미소TV 지켜 개묘은 탈퇴 나 모르고 오박국두 실행 눌렀어 개묘은 진심 아니야 미소TV 나 모르고 오박국두 실행했어 지금 개묘은 탈퇴할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 생김 처음에 대신 탈퇴할 수도 있어요 하나가 더 저를 내 방향으로 네, 하나가 더 저를 내 방향으로 하나가 더 저를 내 방향으로 하나가 더 저를 내 방향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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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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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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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лю lö.: 안녕. 멜로디. instagram. 윽. اخ Citzimen 오랫동안 틀면 방종돼, 저작권으로 그래가지고 오래 방송하면은 지 혼자 꺼져 노래 오랫동안 틀면 그게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저 새로운 사람이랑 아까 친구 됐거든요 유튜브,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빠꿈님이라고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시다가 트위치 마인크래프트 시참 문화에 질려버려가지고 유튜브로 넘어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연락을 했습니다 진짜 연예인들은 대단해 그런 막 어, 가십, 가십거리 아시죠? 그런 걸 어떻게 버텨내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가십 가십기 가십걸은 그런 뜻이 뭐야? 가십걸 수다뇨 아하 남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래 아하 가십걸이 그 뜻이었구나 오, 딱 미미님 닮았다 근데 여러분 저 방제 뭐예요? 도도 좀 내쫓을까? 좀 눈치 보여요 도도 말을 좀 조용하게 하거든요 아, 안 돼 아하 콧가불냐 잘 맞으세요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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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지금처럼 더 큰 애기. 아, 꼈다. 호도 형님 꼈어. 이제 아마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면 얘도 일어날 거거든요. 잠깐 일어나볼게요. 자리에서. 안 일어나네? 뭐야? 일단 마이크를 끄고 방금 열어볼게요. 제가 탄산수를 가져올 거거든요. 아이크를 끄고 방금 열어보는 날이고요. 제가 탄산수요를 끄고 방금 열어보는 날이고요. 지금 시작된 날이 됐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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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